진짜 잘 되는 거 맞아? 진짜 잘 되는 거 맞아? 어우 야! 이불 청소하기 좀 빗겨봐봐 아 진짜 잘 되는지 모르겠다 광고에 속았어 광고에 이 밑자루가 개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샀는데 광고에 속았다 뭐야 개털 다 쓰러준다며 이게 아니 문지야 엄마 털 좀 털 좀 빼자 어우 타추야 털을 가지고 올라오면 어떡해 바닥에 있는 털까지 가지고 올라 하 장난감 아니라고 이거 아 좋아 왜 이래? 아니 너네 몸에서 나온 털을 조금만 청소 좀 하자 종합! 내가 사실 과장 광고를 믿지 않겠다 망했다 이거 광고 보면은 턱이 이렇게 하나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떨어지길래 그거 보고서는 샀는데 이게 뭐야 꽁치만 좋아하고 꽁치만 꽁치만 입이죠 다신 과장 광고를 믿지 않겠다 망했다 오늘의 쇼핑은 오늘의 쇼핑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